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조선중앙동화 이런 3대 주요 그런 신문사들이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했습니다. 어쩌면 선관위와 한패다 이렇게 이름될 사람들의 오해나 또 질책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3대 주요 신문사들이 선관위의 우호적이고 또 때로는 선관위를 두둔하는 그런 칼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힘을 더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선관위가 일으킨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 특별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사들 특히 신문사들이 취재가 좀 집요하고 또 그 문제를 사설 이런 데서 계속해서 다룰 정도로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선거 공정성 문제를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으로서는 납득하기 힘들고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조선일보에서 가장 톱 사설이 이러니 속구리 투표라는 말이 나오지 않냐 제가 밑에 작은 제목으로 소개한 것처럼 조선일보가 이런 주제를 다루지만 정말 핵심과 본질을 지적하지 않고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지만 계속해서 선관위를 질책하는 내용을 다루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금 더 직격탄을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직격탄이 아니더라도 빙빙 둘러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해 주는 것도 고맙지만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거론하는 언론사들은 아직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조선 사설이 선거 때마다 휴직 그 자리엔 아빠 찬스 이러니 속구리 투표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아주 큼직하게 여러분들 다루었습니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선관이 간부 자녀가 자기 소개서에 아버지가 선거 관련 공직에 계십니다. 공직에 종사하는 아버지를 보며 준법정신을 배웠습니다. 등등 부친이 선관위 직원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거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고 어차피 이제 조직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고위직들이 중도 채용을 통해 가지고 선관위의 여러분들 자기 자식들을 들이다낼 때는 다 아름아름으로 지시나 이런 것이 다 내려갔지 않겠습니까 선관위 직원들끼리 자식들 취직자리를 마련해 주기에 휴직하자는 공모가 있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선관위 조직 전체가 도덕적 불감적에 빠져 있던 셈이다. 이런 이야기를 선관위를 비판하는 그런 사설이 등장하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일인 거죠. 그러나 선관위 문제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한국 사회의 이런 청결함을 유지하는데 언론사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언론사들이 그런 문제에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은폐했던 그런 부분들이 선관위 문제를 터뜨리는데도 일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니 선관위 본연의 인문인 선거관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투표용지를 속구리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누진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거를 조선일보는 아직까지 해프닝 그냥 사고다 이렇게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사고나 사건이 아니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선거 개입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북한의 해킹 공격을 8차례 받고도 알지 못했다. 선관위는 지난 60년 어떤 견제도 받지 않으면서 1년 예산 4천억 원 직원 3천명 규모의 거대기간이 됐다. 자기들끼리 시내 직장을 만들며 쌓아온 적폐가 지금 터지는 중이다. 도덕성 중립성은 물론 업무 능력까지 의심받고 있다.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근본이다. 이번 기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썩은 부분을 완전히 도려내야 된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썩은 부분의 핵심은 바로 득표수 조작이지 않습니까?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조작해온 거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 문제인 거죠. 그걸 어떻게 아느냐?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후보 사이의 득표수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옮긴 규칙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지엽적이고 사자성으로 조족지혈이고 우리말로 세발에 핀 거죠. 다른 것은 엄청 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번 기회에 선관위의 썩은 부분을 완전히 도려내는 썩은 부분 중에 썩은 부분이 바로 득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많은 국민들은 압니다. 그걸 어떻게 당신이 아냐? 조선일보 사슬에 이름들 올라있는 댓글, 의견 수십 개를 읽어보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뭐를 가장 여러분 갈급해하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한 70% 정도가 선거부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죠. 이 호프님 쓰신 거 보시기 바랍니다. 중립하고 거리가 먼 비리부정지라는 선관이라 부정선거를 다시 조사하자 54명이 찬성하고 한 명도 반대를 안 한 겁니다. 이 자체가 여러분들 먼저 설문조사 한 겁니다. 둥이 할머니는 온 나라가 선관위 부정사건으로 이렇게 혼란인데 꿈쩍도 않는 것을 보고 이것이 이 나라 최고 권력기관인 것을 알았습니다. 더불고 좌파가 조용한 것을 보니 한패 거린 줄도 알았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잠정의심이 진실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정선거와 투표 조작 어떻게든 내년 총선까지 비비고 나가야 된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드는데 윤석열 정권이 지금 이것을 징벌하지 않으면 이 나라 민주주의는 잠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48명이라면 찬성하고 반대가 여러분들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도 반대가 여러분들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서너 명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3사태님은 조선일본 끝까지 사유로 부정선거의 실태를 외면한 이유가 뭔가? 이런 이야기를 시민들이 하고 싶을 겁니다. 조선중앙동화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훗날 나라가 크게 어려워지게 되면 그때 조중동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아마 평가를 받을 겁니다. 어려워지고 난 다음에 그런 평가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목소리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 문제를 환기를 시키는 겁니다. 속거리 투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그동안 아주 바쁜 일과를 마무리를 하고 이번에 7군데 4.15 총선 관련된 비례대표 정당투표의 분석 결과를 보내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뤘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0년도 4.15 총선 정당투표 비례대표의 서울의 대표 사례 관악구 종로구 서초구 사례입니다. 득표수에 손을 대놓으니까 숫자를 만져놓으니까 미래한국당에서 더불어신민당으로는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에서 관악구 40%를 옮겼고 종로구 40%를 옮겼고 서초구 25%를 옮겼지 않습니까? 이동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빼앗은 것만큼 더불어신민당에게 더해 준 거죠.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새벽당 각각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에서 50%씩 다 이동시킨 겁니다. 그것만큼 열린민주당에게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관악구에서 더불어신민당에게 1만 622표를 더해 줬기 때문에 총 여러분들 조작은 두 개를 합치면 되는 거죠. 2만 1244표를 옮긴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미래한국당 후보에게서 빼앗은 것을 그대로 더불어신민당 함께 이동했기 때문에 숫자 조작이기 때문에 그대로 증거가 남는 겁니다. 전산장비의 포렌식을 거부하고 재검표를 진행 못하겠다고 여러분들 민뉴스기가 크게 떠들어도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조작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속구리 투표니 애들 몇 명 집어넣은 건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건 아무 일도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선거에서 세금으로 먹고 사는 3천여 명의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이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일곱 번.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이겨련은 정당투표. 민유숙이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했던 그 여름 선거. 재판의 원고책이 기독자유통일당입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관악부에서도 50%를 빼앗겼고 종로구에서도 50%를 빼앗겼고 서초구에도 50%를 빼앗긴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빼앗아 가지고 법원이 여러분 증거 보전을 투표함을 제출해라. 지역선거관리위원회 그렇게 명령하니까 당황했을 거 아닙니까? 왜 정당 후보가 35개니까 투표지가 1m 50 이렇게 깁니다. 그렇게 긴 투표지를 인쇄해 가지고 그게 맞춰 도장을 찍어서 이런 위조 투표지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투표함을 아마 제가 볼 때 제 생각에는 지역구 여러분들처럼 투표함을 완전히 통과를 못하고 그냥 그대로 아마 제출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대법관들하고 선관위가 한패거리라는 것이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딱한 사정을 대법관들이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겠다. 세상에 말이 됩니까? 책은 먹고 이러면 사는 사람들이 대법관인데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조차 여러분들 박탈해버리는 그런 만행을 민류숙이 저지른 거 아닙니까? 더 험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사실 선거 무효소송 진행하는 걸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나라 자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아닌 거죠. 거의 이시왕조 수준입니다. 이시왕조 수준이 된 거죠. 제가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절제된 표현을 쓰니까 이 정도 나오는 겁니다. 아마 격한 사람들이 방송을 했으면 육두문자가 막 여기저기 다 나르고 다녔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또 뭡니까? 이게 이제 전국 상황이지 않습니까? 해운대구, 대구수성구, 인천계양구, 광주광역시 북구 유일하게 미래한국당의 여러분 사전투표 독표에서 손을 안 댄 것은 광주 북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표를 뭡니까 훔쳐가지고 더불어 시민당하게 이동을 시켰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8,444표를 부산 해운대에서 미래한국당 사전투표 독표수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 시민당에게 여러분 더해줬지 않습니까? 대구수성구도 마찬가지고 인천계양구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이면 참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런 불법과 불의가 반복적으로 7번씩이나 일어나더라도 이런 부분에 침묵을 하고 이걸 덮고 그냥 나라가 그냥 굴러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보다도 어떻게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이러분들은 이거는 제가 거짓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표를 이동한 규칙 관계식이 그대로 발각이 된 거잖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 이것까지 발견할 거란 생각 못했겠죠. 그냥 밀어붙여가 발표하고 나면 끝이고 국민들은 바보 천치니까 이런 것을 따지거나 이렇게 안 할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후손들을 그냥 노예로 이끄는 그런 짓들을 하고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수사해가지고 바로 잡을 일은 노력도 어디서도 보이지 않고 그걸 항의하는 사람들도 드물고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어떻든 너무 오래하면 안 되니까 앞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내용들이 정당투표는 지역구 선권을 잘 분석한 책이 지난 4월 초순에 나왔던 2020년 4.15 총선 도둑놈들 사권입니다.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이런 책들이 널리 확산돼서 선거를 지켜서 우리가 이승만이란 거인과 앞서 세대들이 자유민주주의 토양을 여러분들 제공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향유하고 누렸던 것처럼 자식들 세대도 자유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우리가 짐승이 아니니까 왜냐? 우리가 동물이 아니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자유인 자유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관위를 상전을 모시고 종놈으로 사는 그런 세상을 자식들한테 어떻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